안녕하세요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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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나입니다. 오늘은 여기 캠핑장 9개국 콘피장에 와봤어요. 한번 놀아볼게요. 아 여기 진짜 여기서 치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누워있어서 푸는 거 알겠다. 그러게. 오늘 4시간이 걸렸어서 푸고 있어요. 진짜 차 안에 있는데 진짜 지겹더라고요. 빨리 도착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 도착했는데 맞아요. 다 무섭다. 이렇게 엮어봤어. 다 무섭다. 다 무섭다. 다 무섭다. instigataen 소식하고 남 muk in 소식이 채atsu 세호 구워 자 이제 고기를 다 굽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게다가 소신이랑 같이 구워보았어요 너무 맛있나 봐요 바로 한번 편히 먹었을까요? 야솔만 가! 맛있어! 최고야 최고!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입을 제가 아까 소시지에다가 이렇게 아빠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이렇게 베어가지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핫발을 만들어 봤어요. 그 칼집은 제가 냈어요. 엄청 맛있어. 맛있어. 먹기 진짜 천국이 맛있어. 진짜 천국이 맛있어. 배고기 있어서 한번 저기서 놓아볼게요. 잠깐만. 나 무척 내고 있어요? 나는 다섯이 닮는거에요. 럭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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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여기. 너 올챙이가 있었어요. 올챙이가 있었어요. 진짜로. 고마워. 고마워. 바재기 어디 있을까. 너가 도둑만부터 그거지 않냐. 내가 내가 내가. 가위가 이긴거야. 안 돼. 나 하기 싫어. 뭐야. 나 한 번. 도둑만부터 시작. 도둑만부터 시작. 도둑만부터 시작. 도둑만부터 시작. 아까 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.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다시 놔주려고 해요. 놔줄게요. 그리고 아까 제가 개구리를 잡았는데요. 저희 엄마가 개구리를 잡았거든요. 개구리가 저희 못 볼 사이에 바로 도망갔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막대기를 찢었어요. 제가 이거 놔줄게요. 진짜로. 굴벙은 하고 있어요. 제가 가볍게 먹어서 구경하려고요. 좀 싸우세요. 이렇게 캠핑 와서 이렇게 놀고 모노포니 피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야 해요. 저는 햄빛을 뵙겠습니다. 안녕.